정인, 이곳에서 정인의 링크 안주를 입어난 남자 혼술로 먹힌 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제가 소개할 안주빙 족발입니다 자 이게 지금 작아보에도 300g 이거든요 제가 여기 주문한 곳은 족마니 발음을 바로 해야 돼 족발 족자의 만이 만이 이게 지금 300g 이거든요 지금 200g 은 2,900원 근데 요거 300g 은 2,000원 추가해서 4,900원 이거 진짜 가성기 안주로 제가 주문을 해봤는데 이거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팅하고 올게요 뿅 자 세팅이 됐습니다 자 요게 산맥그러면 보이십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한약 하시죠 슝 그냥 그냥 대박 부드럽네 와 찍어서 한 번 더 찍어서 끝 왜 죽었는지 살 가운데 처음에 깎아 넙 탕 양은 도미 마시니 고기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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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드셔보세요! 헤헤 랩! 시원하게 후추 랩! 랩! ! 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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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넣어먹는다 이건 족구멍 미쳤다 미쳤어 와 바껴나 진짜 맛있다 칼국수 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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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쌈은 제일 멋지고 제일 화려하게 먹어야 돼요. 산추를 쌉니다. 깻잎을 하나 더 쌉니다. 그리고 요거를 가장 화려하게 깻잎 찍어서 넣어줍니다. 넣어서 마지막 한 잔 하시죠. 슝!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안녕.